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그동안 꽤나 오래 갈 듯한 추위의 겨울도요.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요. 이제 5일씩 3후로 잘라서 1후에는 동풍이 불어서 언땅을 녹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후에는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3후에는 물고기가 얼음밑을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입춘을 기준해서 88일째 되는 날에는 밭에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211에서 220일째 정도 되면은 태풍이 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죠. 우리의 고유 절식을 보면은요. 입춘날에는 입춘대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서 붙이기도 하고요. 또 한 해에 어떤 평화와 안락을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또한 햇나무를 캐다가 묻혀 먹는 그런 어떤 관습도 있기도 했어요. 우리는 사실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날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을 하느냐 또 목표를 이루느냐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우리 물자님들 역시 마음과 의지를 잘 다스려서 금년 역시 행복한 날들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채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련교리 제243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가 아침 예불 가운데요. 예불문을 마치고 발언을 하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구절 조금 읽어나가긴 했는데요. 그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 이산교연선사가 원칙인데요. 언제부턴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침에는 행선축원을 했고요. 그 전에 오후에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침 발언을 하는 행선축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부터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맨날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하지만 과연 이 속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가.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면서 발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의 의지와 어떤 확고한 신념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 귀절이요.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하신 원력의 간청이다라고 했는데 먼저 삼보님께 귀를 하게 되죠. 우리가 불교에서 삼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보, 법보, 승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불보는 부처님을 나타내고요. 법보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승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의 공동체를 우리는 승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승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부대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부대중이다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나타내는데 비구, 비구니는 출가하신 스님들을 뜻하고요.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인 분들을 뜻하는데 바로 사부대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구, 비쿠니의 원어는 비크슈, 비쿠신인데요. 비쿠슈는 걸시가는 남자를 뜻하고요. 비쿠신이는 걸시가는 여자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비쿠니라라고 하는 한자에서 우리가 따서 비구, 비구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는 범어로는 비크슈, 비쿠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우리는 삼보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부처님을 신봉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삼보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법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왜 부처님보다 법보를 더 중요시하느냐.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당신께서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자연의 이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요. 또 그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신 분이고요. 또한 진리를 펴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보다도 우리는 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 또한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보면 제자들이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육신은 머지않아 지수와 풍 사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어야지 나라고 하는 이 부처의 육신을 믿어서는 결코 되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자귀, 자등명, 법기, 법등명을 설하신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불법성 삼보 가운데는 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세생생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요. 부처님께 기원하고 불상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법을 통해서 우리도 법을 깨우쳐서 우리 자신과 주변 이웃을 법 따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목표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고요. 그럼 제일 첫 귀절이 자비하신 원력의 간청이다라고 했는데 우선 삼보님께 규의를 하고 원력을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방 3세 부처님과 8만 4천 큰 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들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커버 살펴 주옵소서. 시방 3세의 부처님 다 아는 것은요. 시방은 동서남북과 간방사방과 상중상하를 해서 시방이다라고 하는데 공간적으로 빠짐이 없이 다 포함되는 그런 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3세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시간적인 여건으로 모든 것을 다 함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방 3세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바로 빠짐이 없이 놔두신 그런 부처님과 8만 4천 큰 법보라고 했는데 8만 4천 큰 법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옛날말로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학교에서 팔만대장경이 사실은 팔만대장경이 아닌데 팔만대장경이란다. 고려시대 때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우리 행사에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라 표현을 하고요. 8만 4천 큰 법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모든 법을 토탈에서 8만 4천 큰 법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보살 성문 스님네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부대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처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성문과 연각이 있죠. 그래서 불보살은 이타행을 하고요.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타행을 하지만 유정각이요요. 아직 정이 남아이시 깨달은 그런 분이고요. 무정각은 정이 없이 깨달았다 해서 바로 부처다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 부처님이 나왔고요. 8만 4천 큰 법보와 나와서 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보살 성문 스님네께 사부대중을 뜻하는 것이죠. 부처님과 그 다음에 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네께 바로 승보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성 귀의 하옵나니에서 귀의자를 한 자를 보면은 돌아갈 귀자에다 의지할 의자를 쓰는데요. 그럼 돌아가 의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뭐요? 부처님과 진리와 승본님들이 깨닫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따로옵나니.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옵나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죠. 돌아가 의지를 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상대에 의해서 기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탄생계로서 설명을 하신 거죠.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바살표 주옵소서. 자비하신 원력이다. 흔히들 기독교는 사랑이오 우리 불교는 자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비다라고 하는 것은 냉전히 살펴보면은 사무량심에 바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네 가지의 무량심을 줄여서 우리가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도 대자대비하시다라고 했죠. 깨우친 불보살님은 이 자비를 깨우치셨어요. 자비를 깨우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불자들의 실천사항인 사무량심을 깨우치신 분들이다는 이야기죠. 사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의사 사무량심인데 자무량심이다는 것은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무량심이다 표현을 하고요. 비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슬플 빗자를 쓰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똑같이 슬퍼해주는 마음을 우린 비무량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됐다 하면서 같이 슬퍼해주고 걱정을 하는데요. 내가 조금 덜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혹여라도 안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잘됐다. 계속은 마샤 하고 하는 경우에 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걸 없애고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똑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바로 비무량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희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자를 쓰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었을 때 똑같이 기뻐해라라고 하신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이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흔히 배아파 뭐 이런 표현을 아는데요. 배아파 하면 왜 사돈이 땅을 샀나라고 하는 수도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된 일을 했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 하는 경우도 우리는 혹간 있어요. 심지어 형제들 간에도 동생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다 또 땅을 샀다라고 하면은 언니 입장인이나 동생 입장에서 아이고 언니 잘됐다 아이고 동생 잘됐네 하고 넉넉하게 칭찬을 해주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꼭 한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그날 저녁 때는 신랑이 퇴근하면은 바가지를 긁게 드린 경우도 있어요. 아 동생네는 집을 샀다는데 우리는 왜 여태 뭐하고 이랬냐. 또 다른 집 아이들은 원하는 어떤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에 패스를 해서 아 축하해 잘됐어 하면서도 내 자식은 그렇게 안됐는가 해서 배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바로 다른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지녀라 한 것이 바로 희량심이다. 그 다음에 자비사 가운데 사무량심 네 번째 무량심은요. 나눌사자를 씁니다. 평등사자를 씁니다. 바로 평등심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늘 땅바닥이 어떻게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땅은 화를 내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어떠한 더러운 것을 땅바닥에 버린다라고 하고 또 아무리 이쁘게 땅바닥을 가꾼다라고 해도 땅바닥이 고맙다라는 표현을 주지도 않고요. 또 더럽다 나쁘다는 표현을 주지 않아요. 다만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땅은 좋겠다. 땅은 더러운 거 버려서 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땅에서는 전혀 요동이 없죠. 바로 어떠한 경우가 닥친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이려 평등한 마음을 우리는 평등심이다. 바로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좋고 나쁨의 분별을 떠나고요.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불행이 어떤 분별심을 떠나서 항상 여여한 허공과 같은 거울과 같은 허공에는 아무리 많은 구름이 끼고라고 한다고 해도 허공은 어때요? 변하지는 않죠. 그 구름이 거쳐지면 다시 또 맑은 허공이 되는 것과 같고요. 또한 거울 역시 아무리 많은 것을 비춘다라고 해서 거울이 깨지거나 거울이 웃거나 슬퍼하지는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허공과 같이 거울과 같이 만들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못해주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이려 평등한 마음을 지니는 것을 우리는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거사님들, 보사님들 결혼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시는데 당신 없으면 못살아 해서 결혼을 해요.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검은색 계통에 옷을 입는 것은요. 바로 북방의 세계, 쉽게 얘기하면 지옥의 세계를 뜻하기 때문에 검은색을 입고요. 우리 보사님들은 앞으로는 극락으로 간다 해서 서방정토로 극락세계가 흰색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보사님들은 결혼을 하면 앞으로 극락의 삶이 된다 해가지고 흰색 계통의 옷을 입고요. 우리 거사님들은 결혼하면서부터 지옥의 삶을 사는구나, 이젠 죽었구나 해서 검은색 옷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분명히 사랑을 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혹여나 우리 인생 사례를 살펴보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싫어해라기, 봄, 여름, 가을이라 또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어느 때는 잘 되는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힘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때요? 남편 일이 잘 돼서 아내를 사랑해 주고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남편을 잘 만났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남편 일이 되지 않고 또 어떤 쟁론이 형성이 돼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는가. 똑같은 사람을 만난 상황에서도 상대 역량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근본되는 것은 내 마음에 들게끔 해주면 고마운 사람이다 표현을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다 보면 자꾸 좋은 것만 바라게 되고요. 내 뜻대로 안이 되다 보면 쟁론을 하게 되고요. 시비를 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당신하고 못 살아 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든 못 해주든 아내가 나에게 존경을 해주든 안 해주든 아내이다 남편이다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라는 전제 조건만 둔다라고 하면 항상 여여하게 평등심으로 지낼 수가 있다. 잘해줘도 내 남편이요. 못해줘도 내 남편이요. 내 뜻대로 따라준다라고 해도 내 아내고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 아내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부만의 지켜야 할 어떤 도리나 예를 갖추다 보면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식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잘 따라주면 아 우리 자식은 훌륭해 했다가도 안 따라주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녀석을 낳는지 몰라 해가지고 한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일을 하고 잘 따라주고 또 나쁜 일을 하고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분명히 자식은 자식이고요. 자식이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소중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자식인 것에는 틀림이 없죠.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렇게 될 때나 저렇게 될 때나 항상 여야한 마음을 지닐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평등심이다. 바로 그러한 자애로움과 또 똑같이 기뻐해주는 희무량심 슬퍼해주는 비무량심 또 평등심을 지닐 때 우리는 사무량심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세상의 질을 깨우친 불보살림들은 이런 사무량심을 다 제각각 갖추신 분들이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원력으로 이러한 힘으로 사무량심을 갖추신 힘으로 굽어살펴주옵소서. 굽어살펴주옵소서 하는 것은 이끌어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구제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이끌어준다 구제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 없는 집에 돈 갖다 주고요. 쌀 없는 집에 쌀 갖다 주는 게 중생구제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할 때 바로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바로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중생구제다 또는 고통에서 구제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이 없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쌀을 주고 이것이 중생구제는 아니고요. 굽어살펴주옵소서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기 힘들 때 그러한 지혜로움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중생구제다 또는 이끌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들이 무명 속에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물이 들고 심술 굳고 욕심내 온갖 번내 쌓았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칼팡질팡 생사구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의 원력비로 일심 참회하옵나니 요까지가 바로 중생들이 무명 속에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참된 성품 등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육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육신 속에 함께한 그 정신은 바로 뭐예요? 참된 성품이었다 하는 이야기에요. 참된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이다 공한 상태고요. 색수상식 공한 상태고 눈기코요 몸 뜻이 어떤 경계를 대상으로 하는 색성량 미척법에 물들지 않은 상태 혹은 그러한 것이 물이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원래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참된 성품이다. 다시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재행무상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상한 곳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참된 성품이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은 무상 속의 영원성이라는 책을 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참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중생들이 무명 속에서 진업을 모두 참여하는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지극히 더러워 보이는 군뱅이도요. 매미로 변해서 맑은 이슬을 마시게 되고 또 빛이 없는 썩은 불도요. 반딧불을 만들어서 여름밤에 아름다운 빛을 내기도 하고요. 두엄 속에서도 봉선화는 피어나죠. 깨끗한 것도 지범 항상 더러움으로부터 나오고요. 밝음도 언제나 어둠으로부터 생겨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자신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비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비천하게 되려나는 생각이에요. 실천으로 슬기롭게 승화를 시키는 사람은요. 바로 존경받는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부처님께서는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중생이고 실천에 옮기는 분들은 부처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금년에는 부처님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일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